안 하셔도 돼요. 외부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오른쪽 시동 어딨는지 몰라요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시작하면 되나? 스코의 운전연수를 도와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은 파주를 갈 거예요 아무쪼록 이게 마지막 촬영이 되지 않기를 아 근데 쟤가 여기서 오고 아유 무섭잖아 쟤는 알아서 갈 거야 우회전이야 무서워 잘 집중할 거야 준비하고 가 이게 차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얘는 저쪽에서 너가 방하면 돼 그치? 쟤가 차선 이상하게 안 하고 나한테 난리해 그래서 성질을 내면 돼 쟤도 지금 차선 못 봐 쟤도 초보야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 저 위에 초보운전 써있네 아 그럼 이해해줘야지 집게핑이 운전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네 머리 뒤에 모자 거꾸로 쓰거나 그런 건 운전하기도 힘들어 그러네 나는 일부러 거슬리지 않도록 찍은 것 같아 난 그래도 많이 늙지 않았어요? 응 좋아요 막 차선 이상하게 온다고 짜증도 내고 그게 나야 저요? 누가 빵 하면 다 나한테 빵 하는 거 같아 나 잘하고 있는데 쉽지? 나한테 한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맞은편에서 안 가고 있었어 소품 이쪽 건너편에 있거든? 근데 길가에 잠깐 세워야 돼 굉장히 긴장되기 시작하네 오른쪽으로 붙어 놓고 잠시 한번 더 켜고 여기쯤에 채워놔 봐 너무 붙이지 말고 조심히 와 휠 긁을 뻔했어 아 그래? 응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지갑도 안 가져간 것 같은데 괜찮나? 어떻게 잘 왔네 지갑도 핸드폰도 안 가져가서 패딩도 아닐 것 같은데 추워 그니까 자 그러면 하주 뭘로 추고 가? 거기 위치 어디였지? 5동? 프로방스 마을을 43분 저희도 하는 거 쓰지 않아요 크게 돌면 돼 왜 이렇게 무섭냐 혼자 이제 39km 직진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 차선 말고 하나 붙어서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 천천히 들어가서 가면 될 듯 여기서 직진하면 다시 망원동으로 들어가 안 껴주니? 안 껴준다 그럼 계속 그냥 계속 가면 안 된다 망원동으로 또 가야 돼 웃겨졌다 응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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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 켜주고 일단 이대로 쭉 가 90도로를 밟고 있으니? 조수석에 타는 게 굉장히 편한 일이네 좀 편해? 근데 신경 쓰여서 편하지 않지? 아 뭐 지금은 안 편하지 지금은 조수석은 진짜 조수로 앉아있는 거죠 조수석에 타는 사람의 긴장감은 운전자의 긴장감과 일치해 진짜 욕한 거야 이런 길들도 어쨌든 나는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운전대를 좀 오래 잡는 익숙함이 필요할 것 같거든 겁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시내 주행으로만 하니까 계속 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좀 이런데 가봐야겠다 싶었어 혹시 제가 지금 너무 차차가 나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90km 구간이라서 9도 이상 달리면 안 돼 딱 지금 좋은 속도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느려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은 속력을 내서 이렇게 가서 제 앞으로 앞질러 가는 차선용이야 근데 틀리긴 하다 응 그러면은 좌회전 켜고 속력 내서 추월하면 돼 그래서 차도를 제끼고 옆으로 갈래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오케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소감을 말씀해 보시죠 좋아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저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맡기면은 거북목에 시달릴 것 같은 느낌의 자세와 아니 이거 지금 지캐핑 때 못 찍어서 못 갈까?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하나 더? 네 꼭 빠져나가야 돼 네비 뭐 아 그러네 네 좌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하나 더 들어갈게요 어머 초보운 친구야 나도 저거 초보운 좀 사야겠다 저기야 저거 너무 눈에 잘 띈다 A4로 뽑아줄까? 아니야 그거 너무 바쁘야 어떻게 되는데? 쭉 이렇게 빼서 아니 아니 뒤로 들어가야지 여기 뒤에 차 없어? 있지 이것만 해줘 여기는 좀 억셀 근데 내가 지금 운전하고 와가지고 귀가 조금 툭 빨려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 처음으로 내가 운전해서 파주 갔어 파주 같으면 괜찮죠 운전할게 오 가는게 좀 편해 오늘 약간 둘이 이렇게 비슷해 아 나 일부러 네가 그 영상에서 되게 이런 허허허허 방을 입은 거 안에서 파주 파주 언니랑 춤도 진짜 오랜만에 춤도 춤도 아직 또 춤도 오랜만에 춤도 그냥 저희 놀듯이 해요 근데 되게 빡세요 그 짧게 치는 거 있잖아요 약간 팝핀처럼 이런 거 어? 잘 못해 팍 치는 거랑 아! 짝 치는 거 이거 조금 막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거랑 몸 크게 쓰는 것만 하시면 원래 동작 크게 쓰시니까 렛츠고 처음에 오른발 뒤로 사선으로 찍으면서 아웃 가슴을 열어주었고 그 다음에 으 거의 바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원 앤 투 앤 하나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맞아. 하나의 원 앤 투 앤 그다음에 쓰리에 탁 시선만 그 다음에 꼬에 왼발 찍으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틀어줄고 업하면서 아웃 팔 업 그대로 몸살기에 두고 코 크로스로 그 다음에 몸킵도 있고 6에 왼손이 나아 그 다음에 오른발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때 손이랑 가슴도 같이 아아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때 오른발 데려가서 놓고 왼발 앞으로도 찍으면서 아아 벌써 못하고 괜찮아 아니 아니 5,6,7,4 1,2,3 4,5,6 6,7,8 오케이 오른발만 빨리 맞으면 될 것 같아 잠시만요 한 번만 여기가 어떻게 하지? 티티티 그냥 많이 안 가도 되니까 티티티 거의 예를 줄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다시 해볼까요? 네 원에 원 그 다음 투에 오른발 뒤로 찍고 그 다음 티티티티 티티 얘 누웠던 이 몸을 핫 끌고 와주시고 오케이 와사 놓고 오른발 오른손 고개 다운 그 다음 고개를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 그 다음 원 은 지 어우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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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앗 우 앗 앗 오케이 오케이 이손 그대로 얘가 요렇게 될껄 가면 다운 다시 다운 다시 다운 나가는 그 리듬이야 2번 땡기는 짧게 빠르게 긁니다 내가 궁금한거는 이 다리의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가 다운 그 다음 얘가 내 몸이 다 여기있거든요 그 다음 얘를 데려와줘 약간 중심이 있을수있게 그 다음 얘 땡아 땡아 오케이 되게 빨라가 진짜 르네 잠깐만 노래 들어볼까요? 아아아아 가수가 원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원인 약간 슬로모션으로 원인에나 스리 오른발 찍으면서 다운을 불려 이때가 버킹이라고 근데 이렇게 여기 할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제가 짰어요 아아 내가 근데 거의 바로가신다 막 이렇게 약간 누르는거 진짜 이런거 너무 어색하다 오른발 툭 버리시는거 위로 던지고 그대로 틱 엔틱 탁탁 빨라 탁탁 오른발 응 그 전이 뭐야 기억이 안 나 아아 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걷가 허리를 가졌구나 덩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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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운 동작에서 은근 헤매자니 근데 약간 내가 안해본 그런 라인 나오면 안해본 동작 이런거 이런거 힙하진 않나 저 이런거 못해요 어? 나 그런거 진짜 못해 여기 하이라이트 주먹 쥐고 왼쪽 골반 돌려서 인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인 가라라 누르면서 내 머리 쥐고 그대로 오케이 5,6 1,2,3,4 5,6,5 1,2,3 진짜 빠르다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동작을 하지? 난 할 수 있어 나중에 아시죠? 끝날 때쯤 하고 있는 거 응 엄청 빠르다 빠르다 지금 내가 너무 웃겼어 진짜 멋있어 진짜 빠르네 복숭아 정말 오랜만에 치네요 언니가 되게 어려운 안무들만 습소 고르셔서 그런가 봐 못해도 다음에 하면 되니까 공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내가 연습해볼게 나 진짜 다음번에 날아다니깐 하 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새로운 연습실 새로운 기분 오늘은 내가 카메라를 챙겼다고 오늘 여기부터 5,6,7,8 1,8,2,8 6 오케이 5,4 1,3 4,3 4,4 6,5 3,4 5,4 5,5 3,4 4,5 5,4 5,5 5,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